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2021년 11월 18일 박영태 바이오헬스 부장 환경에서 아주 좋은 칼럼을 썼고요 국산신약 레키로나의 장애물들 이 한 문장이 지금 셀트리온에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태 바이오헬스 부장님께 사랑의 하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어본 내용 중에서 아주 좋더라고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레키로나는 국산신약의 홀로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 사례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 현장에선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에게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 서 있다 심지어 물약 취급까지 받았다 물약 레키로나는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효능이 있다는 게 임상에서 집중됐다 하지만 레키로나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쓰일 기회는 충분치 않았다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등엔 레키로나를 주사할 의료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국내에서 홀드받던 레키로나의 경쟁력은 유럽 허가 과정에서 도드라졌다 도드라진 거죠 루이 제네레론 등 미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나란히 허가 심사를 받으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결국 지난 12일 유럽연합으로부터 유럽 1호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를 받았다 유럽 1호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 허가 신청을 낸지 불과 한 달 만이었다 국내에서 홀드받는 국산 신약 레키로나의 유럽 판매 승인 획득은 한국 제약 바이오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쾌거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뚫은 국산약은 있지만 모두 합성의약품이거나 복제약이었다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신약은 레키로나가 처음이다 아주 중요하죠 바이오 업계가 환호하는 이유다 셀트리온의 신약 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오랜 경험과 실패의 산물이다 셀트리온 독감이 신약 개발을 위해 전임상을 시작한 것은 2012년 5월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임상을 마쳤다 습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쌓인 경험이 불과 1년 만에 레키로나를 개발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레키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유럽에서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고 미국에선 FDA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미국 머크 화이자가 각각 개발한 먹는 치료제와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신정플루를 한방에 잠지은 타미플루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 건 레키로나에겐 기회다 레키로나가 넘어야 할 사는 또 있다 국산 신약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아 여기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뿌리 깊은 편견 코로나19 치료제 현장에서 레키로나 홀대받는 데는 이런 편견이 적잖이 작용했을 거라는 게 바이오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국산 신약 33개 가운데 매출 천억원이 넘는 제품은 제미글로, 카나부, 들 뿐이다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외국산 약을 선호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 외국산 약을 선호하는 풍조 시각처 질병청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간의 업에 대한 몰위해 역시 장애물이다 몰위해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낮추면서 본업을 등한시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시뮬러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개발 등에 한눈을 팔았다는 얘기다 셀트리온은 유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로 2022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세계 최초 바이오 시뮬러의 등장이었다 이듬해 유럽 2016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어내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바이오 시뮬러가 셀트리온 본업이어서는 곤란하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죠 신약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복제약만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제약 바이오 기업은 없다 셀트리온은 물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도전을 멈춰선 안되는 이유다 아 이 클럽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진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몰위에 그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가를 하락해서 마음은 심란하시겠지만 다음 주까지만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